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이번 주 연주곡은요 물방아 도는 내려 5060 시대 때 유명한 곡이고요 1953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6.25 전쟁 이후에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가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수는 박재홍 선생님이고요 작사는 손노원 선생님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입니다 이 곡은 리듬은 트로트고요 그리고 퀸은 제가 시키로 올겐도 섹스콘도 시키로 연주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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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음유름 수정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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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 아멘